10편 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공의를 통해 의인들은 구원하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린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원수들의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아무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더라면 그것은 부지불식간의 범한죄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그의 원수들은 그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는 죄를 범하였다고 보기에 자신의 구원과 원수들의 멸망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를 끝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림절에 이 시를 노래하는데 이는 이 시가 원수에게 행하여진 복수를 기리는 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시 포용력이 넓고 선정을 펼쳤음에도 그의 대적이 많이 있었는데 게라의 아들 시무이도 대적이고 세바도 베냐민 사람인데 대적이고 구시도 대적이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먼지는 부끄러움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본절은 대적을 심판해 주시길 바라는 다이세 염원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다이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본절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이시 볼 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기에 다이세 대적에게도 빠른 심판을 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절박함으로 본시를 시작한 다이시는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이시는 자신의 쫓기는 처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노하신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많이 참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면 다이시는 물론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